몸을 움직이려고 온갖 자기계발 서적이랑 유튜브로 전환길 쓴소리, 조나모 쓴소리, 모든 쓴소리를 다 찾아봤었다. 그런데 볼때만 피가 끓어오르고 한시간도 안되서 강짜장 시켜먹으면서 1박 2일 시즌 1을 보고있더라. 안될놈은 안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가고 도파민의 노예가 돼버렸다. 잠자는 시간 빼고 깨있는 시간 내내 도파민이 게임, 음식, 도박을 통해 분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다. 배고파서 먹는게 아니라 체했는데도 멕시칸 양념치킨을 시키고 있더라. 그런데 겨울은 얼음장 물줄기 속에 몸을 넣고 차가운데 차가워서 뒤질 것 같은게 아니라 차가운 것, 차가운 것, 차가운 것, 차가운 것, 차가운 것,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떨지 않고 몸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했다. 그 후 영상편집 강의를 듣든 운동을 하든 전보다 하기 싫은 감정이 반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뜬구름 잡듯 추상적인게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명확하게 경험치가 오르는게 보이더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근데 이거 사실 뜨거운 물 받아서 했다. 이제 그냥 말하려고 한다. 나는 사실 금수저다. 집에 분수가 있다. 이것은 뭐한데? 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또 가면 안 돼. 또 가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